지배 30일에 지배 이상수 방금 생각했는데요 이상수 이상수 당수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숫자 3개만 적어주세요 숫자 3개 3개만 적어주세요 숫자 3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할게요 선착순으로 하는게 아니라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토요일까지 하니까 순서촌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고 아닙니다 대신에 당첨금은 3만원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빨리 적으시지 마시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 예상수 당수 이렇게만 4 5 6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수 4 7 8 이렇게 3개만 적어주세요 당수 동체모노 숫자 예상수 3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어 뭐 뭐 힘들지만 뭐 저도 뭐 예전에 막 7만원 6만원 뭐 날리고 했는데 더 고민 더 마음이 아프니까 예 731에 예 윗등을 향해서 가봅시다 예 더 연구하고 예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예 예 이미 지나간거 예 이미 지나간거 예 이미 지나간거 어떻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정말 수고를 하셨고 예 예 예 예 예 꼭 유통하자구요 예 예 제가 부문하실 수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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